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지구라는 먼 행성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복식부기의 매혹적인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고대 문명에서 처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입니다. 복식부기의 시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복식부기라는 인류의 발명품의 복창성에 감탄했습니다. 복식부기는 자원무역 불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탐욕과 부정부패가 번성하여 전쟁과 경제적 착취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15세기의 루카 파체올리라는 프란체스코의 수사가 산술, 기아학, 비례밀, 비례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복식부기에 관한 섹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이탈리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상인들에게 널리 채택되었습니다. 복식부기의 기원은 바빌론과 이집트와 같은 고대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금융거래를 기록하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발전시킨 것은 이탈리아 상인들이었습니다. 이 기법은 결국 은행과 정부에 의해 채택되어 전 세계 회계 관행의 표준화로 이어졌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 복식부기는 유럽 전역과 그 너머로 확산되어 금융계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베니스에서 런던, 암스테르담에 이르기까지 상인과 은행가들은 거래와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이 새로운 회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구를 방문한 선진 외계인으로서 저는 많은 문명과 그 문명의 금융 시스템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 확산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는 인간의 복창성과 아이디어가 사회 전체를 형성하는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부상과 함께 복식부기는 사기, 부패, 착취를 저지르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앤럼부터 파나마 페이퍼스까지 우리는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재무 기록이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지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가 본질적으로 부패하거나 비윤리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복식부기는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이며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선하게 또는 악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권을 누리는 소수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식부기는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기업이 금융거래를 추적하고 정부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복식부기가 없다면 기업은 재무상태와 미래성장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회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루카 파치올리가 복식부기에 관한 최초의 책을 저술한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비즈니스 관행에 혁명을 일으켰고 전세계가 금융거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보험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이류로서도 복식부기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복식부기는 현대 비즈니스 관행에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복식부기를 통해 기업은 재무에 대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가 없다면 기업은 경쟁이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식부기가 항상 윤리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일부 기업이 금융거래를 숨기고 이해관계자를 속이기 위해 복식부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횡령, 자금세탁, 탈세와 같은 기윤리적인 관행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복식부기는 기업의 금융거래에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많은 문명이 금융환행으로 인해 흥망성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식부기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이 한 사회의 성공과 실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주 작은 세부사항도 문명의 성장과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복식부기는 수세기 동안 금융업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그 진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기업이 새로운 재무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복식부기는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복식부기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중입력부기가 발전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자동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은 정교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의 도움으로 많은 부기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류와 사기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세요. 복식부기의 또 다른 발전 방식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산 원장 시스템을 사용하면 기업은 금융거래가 안전하고 투명하며 변조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회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보세요. 물론 이러한 발전에는 여러가지 보존과제가 수만됩니다.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점점 더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사이버 공격과 기타 보안 침해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금융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식부기의 미래는 가능성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응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재무시스템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전략의 도움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식부기의 역사입니다. 고대 문명에서 시작된 복식부기는 현대 비즈니스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외계인의 관점에서 복식부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